메인 게임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서서시디가 지난번에 서서강순이 나가더니 지금은 서서강반이 나갔어 아이씨 역시 실수하면 끝이지 진짜 이씨 짱화차야 아 진짜 이런 하이 실수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터지니까 존나 열받긴 한다 진짜 야 야 형도 좀 이기자 이 새끼야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와 이건 너무한다 저거는 맞아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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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그대 여 이젠 내 가 오우 잘했다 이 새끼야 아 이건 아니지 야 안썼어 인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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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섹시 베이비 어우 존나 좋다 어우 존나 좋다 어우 존나 좋다 어우 신난다 어우 신난다 어우 신난다 와이씨 나이타 사장님 아 나 세트 불렀는데 이씨 와차야 세트 불렀는데 이씨 천만 나면 형 따로 이러고 오지마 무서워 형 안녕 어어 어어 못난 내 사랑아 고작 이것밖에 무안 버그치고 고작 이것밖에 못하겠어 나였으면 이걸로 하면은 중국 1위를 37대 일정도로 헛소리하지마 인마 야래야래 야래야래 아우 쒸 아우샷 야 실수했다 살려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나이스 나이스 똥꼬에 똥꼬에 바지가 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이씨 야 뭐 이렇게 에너지가 안달았냐 야 아니 저거도 에너지는 조금 달아있어야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달았어 아이씨 기가 안차가지고 가브이 버그였어요 아이 저 새끼 기가 차였어야 됐는데 mein 媰 밑에 has 아이가 아아이 가 가 아니 나 8만 5천원 입금해라 축제야! 축제라고! 야 봐줘! 아이씨 바다로곤 야 예술 까이쌈 나 오늘 이형 두끼 조금 실패하네 이거지 이게 배놀이지 아이씨 아이씨 아 욕 안하기로 했지 아 미치겠네 나 아머를 까는데 도발을 눌렀어 버튼데 어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아 아모 밑에가 아모야 동갑 밑에가 아모야 밑에가 아모 밑에 버튼이 아모라고 벨 바꿨잖아 아 아 아 공사진이 피하냐 와 공사진이 피하는구나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지금 연습기 실패 저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진짜 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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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저게 버그구나 중단에 저절로 도발이 이렇게 시작전에 기하나 빼서 도발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몰랐거든요 뷔 뷔 아 뷔 크리 병신새끼 기가 찼구나 너 데미지 버거 쓰려고 했지 데미지 버거 썼으면 내가 죽었겠지 기가 찼구나 니가 그 상황에서 기가 차다니 기가 차다 과와드 이야 저거 역가드 마저 지난번에도 맞아 봤는데 지난번에도 역가드 맞아 봤는데 안전빵 1위야 안전빵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 지리아 지리아 아 진짜 저게 문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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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문제야 아 진짜 저게 문제야 소랑의 짱화차야 빨리 들어와 자 고고 아이엠 베리 익사이티드 어우 어우 재밌어 어우 오르가즘이 느껴지네 어우 무한맞을때 진짜 팬티 갈아입고싶어 쾌잼 아 존나 딜레이가 아예 없어?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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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부탁드립니다.